흐흐흐흐흐흐ㅎ흐흐흐흐흐흐흐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 하루는 1차터의 커리어 우먼 모먼트를 보여드릴까 해요 흐흐흥 이 영상을 보고 계신 20대 여러분 30대 되면 정장 입고 서류가방 들고 구두 또각도각 출근할거 같죠? 세상엔 다양한 인생들이 있고 저처럼 이렇게 있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아 근데 왜... 배가 안 고프지? 나 이게 어디 아픈가? 엄청 배고픈 건 아니고 그게 알겠지 컴퓨터 앞에서 먹는 밥이 맛있어. 어제 남은 회, 불초밥이랑 이거 언제 먹었지? 그 또띠아 먹을 때 남은 고추참치 이용해서 주먹밥 이렇게. 초밥은 또 처음 해봐가지고 밥 반 공기는? 어? 뭔가 초밥밥 같죠? 나 잘한다. 와! 참치 초밥! 되게 현미바야비라 그런지 잘 뭉쳐져서 좋네요. 근데 장갑에도 잘 뭉쳐지네. 생강은 이제 신맛이 나기 때문에 살이 안 찢어. 회가 어제 시켜먹은 거니까 신선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치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 멋있어. 잠깐만 지금 이거 도마 탄 거야? 오마이갓. 뭔가 삼겹살 같지 않아요? 다이어트식 참치 현상. 현미밥이랑 먹으면 다이어트식이지 뭐. 반갈리를 위해서 채소 먼저. 토치질하는 참치 초밥부터. 불 향 나면서 비려요. 제가 그냥 급하게 후라이팬에서 구운 참치 초밥. 확실히 비린 맛은 없는데 구운지 오래된 생선 맛? 식감이 별로 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먹기 전에 차돌박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건강한 식단으로 불 난 건 안 건강했지만 어쨌든 배를 채우면 차돌박이 생각이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때만 버티고 건강한 식단으로 배를 채우자. 진짜 프로 다이어트다. 빅터레이예스 안타 홈런. 오오오. 운동 중입니다. 점집도 다 했고 야구도 이기고 있고 기분 좋게 미용실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앞머리빨이에요. 차 타면 5분 지하철로 두정거장 걸어가면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걸어가겠습니다. 20분도 안 걸렸네요. 원장님. 요즘도 1조터 구독자분들 많이 오세요?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뭐로도 참치 먹어요? 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랑 나갈 때 마음 다르다고? 또 가는 길은 걷기 싫네. 걷기 싫어서 깨부리다가 30분 넘게 걸었거든. 나 지금 화났어. 화난 김에 냉이도 샀습니다. 더 화나는 거 뭔지 아십니까? 롯데가 역전폐 당했어요. 제가 이발하는 동안. 나 진짜 맛있는 거 먹을 거야. 잘 먹겠습니다. 양파까지 추가하니까 더 푸짐해졌죠? 화난 게 좀 가라앉네.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치즈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니 진짜예요. 근데 이 고추참치와 치즈의 조합은 진짜 제발 꼭 드셔보세요. 음식 얘기하는 라디오였어가지고 진짜 말하는데 자꾸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야. 너무 힘들었잖아. 지금 얼굴 상기된 거 보이시죠? 오늘은 심지어 짜장면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어. 다음 스케줄까지 한 30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 빨리 밥을 먹고. 어제 남은 고추참치에 양배추 썰어서 김이랑 싸먹을 거예요. 시간 없을 땐 이런 비빔밥이 최고인 거 같아. 이거 발리에서 사온 코코넛 그릇인데 너무 귀엽죠? 이거 혹시나 현미밥입니다. 목요일 아침에는 말을 많이 하는 게 두 개나 있어가지고 말을 많이 하면 배가 고프잖아. 잠깐. 수다 다이어트? 와 짜장면이다. 언니. 언니는 살이 좀 쪘다 싶었을 때 어떻게 관리해요? 안 먹는 거야? 진짜 독하다 독해. 그냥 아예 안 먹어버려? 16시간 금식. 3,4일 한 거 같아. 이런 진짜 몸 좀 가도. 그냥 언니 잘났다. 넣은 색은 꼭 해야 돼요. 떡볶이를 한 입만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네. 다이어트 중이라서. 50 몇 칼로리였으니까 내가 한 4입 먹었으니까 한 15칼로리 정도라. 15칼로리? 더 먹은 거 같은데? 아닌데? 떡볶이 떡 진짜 3cm짜리랑 이거 군양면 좀 먹었습니다. 이제 운동하러 가겠다. 아니 주연아 안 먹어도 된다니까 너는. 선배님도 다이어트 중이시잖아요. 아 저도 이거. 선배님은 요즘 무슨 다이어트 하세요? 저는 맘고생 다이어트. 등 힘 주면서 쭉. 오케이. 나이스. 진짜 하나만 넣어. 어? 오늘은 뭔가 아침부터 스케줄 두 개 한다고. 배고프기보다 좀 피곤해. 제가 아침에 라디오 끝나고 참치 밥 먹은 거. 그것도 막 꿈에서 먹은 거 같아. 뭔지 알지. 참치를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참치 쌈장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뭔가 피곤하기만 하고 배는 별로 안 고파서. 나 진짜 많이 아픈 거 아니지? 제 느낌대로 재료를 사와봤거든요. 두부랑 그리고 가장 중요한 쌈장을. 이 저당 쌈장으로 구매해봤습니다. 색깔은 좀 더 된장 같고 냄새는 그냥 된장 같아요. 쌈장에다가 참치랑 양파랑 두부랑 이렇게 썰어서 넣어서 먹어볼게요. 뚝배기 하면 뭔가 맛있는 쌈장 같겠다. 그쵸? 여기에 마요네즈만 뿌리면 딱인데 그치? 두부를 넣을 거예요. 근데 부친 두부 사러다가 부드러운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뭐 찌개 두부도 비슷하겠지? 손 씻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완벽한데? 이제 여기 쌈장만 넣으면 끝일 것 같은데요. 맞죠?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겠다. 한번 먹어볼까? 맛없다. 두 스푼 맛 넣으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냄새도 맛있어요. 대박 대박. 피곤이 사라지는 냄새예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초점을 왜 안 잡아주지? 왜 초점 안 잡아주나 했더니 저 시네마틱으로 찍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영화 같은 참치 쌈장을 보셨습니다. 두부를 넣으니까 확실히 양이 많아지네. 이게 참치 한 캔인데도 불구하고. 짜잔. 참치 쌈장 완성. 이건 내일 먹고. 이런 내가 나도 낯설다. 저도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밥은 안 먹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근을 좋아해요. 참치 쌈장 듬뿍 뽑아서. 참치 쌈장 레시피 보면 재료에 청양고추가 있었거든요. 그게 왜 있는지 알겠다. 그게 들어가야 맛있겠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단맛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저당 쌈장이니까 단맛이 없잖아요. 음 그것도 조금 아쉽다. 뭐라고요? 그거 아쉬울 거면 다이어트 어떻게 하냐고요? 밥도둑일 것 같은데. 이걸 다이어트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난 지금 배가 안 고파서 다행이지. 평상시였으면 이거 밥 두 공기 그냥 끝인데. 참치로 할 수 있는 레시피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음 근데 괜찮다. 참치 본연의 맛은 질리는데. 이렇게 종류를 다르게 해서 먹으면 맛있으니까. 진짜 근데 맛있어요. 이렇게 많이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조기 축구 끝났습니다. 아니 아침에 챙겨 먹고 나가고 그랬는데. 아 늦잠 자가지고. 9시까지 여기 강화도에 왔었어야 되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너무 힘들면 배도 안 고프다라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쏙쏙! 뭔가 문을 여니까 배고파. 밥 먹어야겠어. 양배추 삶아서 어제 쌈장이랑 같이 먹으려고요. 참치 쌈장 한번 만들어 놓으니까 되게 편하네요. 왜 이렇게 맛있어? 제가 어제 먹을 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당 쌈장이라 좀 단맛이 덜하잖아요. 근데 양배추 쌈이 다니까 더 맛있다. 근데 쌈장은 양배추랑 잘 맞아. 단짠단짠으로. 밥 먹고 샤워하고 산책 좀 하려고요. 오늘 날씨 미쳤다.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운동을 주에 못해도 4번은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살이 덜 빠질까? 평소 활동량이 적다. 그래서 이렇게 산책하는 시간을 좀 자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건강하다 건강해. 산책하다가 본분을 망각하고 페디 받고 왔어요? 이게 바로 체중계에 발 올리는 유튜버의 자기관리랄까? 안녕히 주무셨어요. 갑자기 참치 다이어트 끝낸 일조터입니다. 제가 분명 어제 페디큐어 받고 기분 좋게 집에 왔는데. 롯데가 또 졌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잤는데. 그날이야. 어쩐지 참치 다이어트 내내 배가 막 엄청 고프진 않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치 덕인 줄 알았는데. 그냥 호르몬 덕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리 일주일 전에는 식욕이 막 땡기는데. 생리 직전이나 생리가 시작하면 식욕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저녁을 안 먹었지 않겠습니까? 몸무게 많이 빠졌을 거야. 확인하러 가시죠. 나 기분 나빠서 다이어트 못 하겠어. 아니 진짜 옛날에는 저녁 한 끼 안 먹으면 1kg 빠지는 건 쉬운 일이었거든요. 저 어제 진짜 아침에 축구하고. 그리고 참치 쌈장으로 양배추 쌈 먹고. 산책하고 페디큐어하고 야구 보고 잔 거 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쟤만 한 일주일 동안에 차치하고. 어제 하루 9정도로 살았으면 1kg는 넘게 빠졌어야 된다. 참치 다이어트에 총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치는 동원 참치.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할만한 다이어트였다. 참치로 할 수 있는 요리들이 무궁무진하더라고요. 모든 걸 다 걸고 추천드리는 거는 그 참치 또띠아. 진짜 제발 한 번만 해드셔보세요. 고추 참치랑 치즈가 진짜 맛있다니까요. 정말 다이어트 음식 맞지? 그리고 재료가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참치 회만 제외하면 굉장히 저렴한 다이어트 식단이었다. 아니 그래서 진심으로 참치 다이어트는 2주 동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2주 동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감량 무게가 조금 아쉽고 90.00이라는 좀 짜증나는 숫자로 끝났지만. 어쨌든 일주일 동안의 총평은 만족스러웠다. 참치로 이행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나 치사해. 참나 치료해. 참을만큼 참았어. 치즈 크러스트가 들어간 피자. 맛있겠다. 참문을 열어보니 참 시원한 바람. 너 지금 좀 뭔가 간혈이지? 여기 턱선이랑 목선. 존맥?' 네네 다이어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